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북한에서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에 의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전쟁에 일어나냐고. 뭐라고 오셨습니까? 남편분도 얘기하셨잖아요. 남편도 지금 김태영 사장님한테 물어봐라. 진짜 이렇게 얘기한 거냐.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지 빨리 확인을 해오라고 저한테 아침에 주문을 넣었고 엄마 전화했더니 성미야 여기 내려와 있는 거 어떠니 김치도 많이 담가놨고 쌀도 많이 사놨다. 정말 엄마 내려가?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북측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얘기를 했냐면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대남 사업 부분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주적으로 뭐 여겨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나 봐요. 그게 가장 크게 보도가 되면서 이제 남측이라는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전쟁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가 왕창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그걸. 저도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의미가 뭔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쪽이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대 지도자들의 그동안 강력한 유은이었고 소망이었고 또 북쪽 주민들 모두가 강렬하게 통일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북해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다면 뭘 바꾼 거냐 이번에. 대화 협상에 기초한 평화통일노선을 바꿨다. 폐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대화 협상에 한 평화통일노선이랑 곧 연방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합의를 좀 했었죠.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쪽의 연합제안이 유사하다. 거기에 기초해서 통일국가를 지향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었어요. 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이게 북에 일관된 주장입니다. 1980년대부터 주장해왔던 연방제 통일방안이에요. 두 개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을 하자. 그러려면 전쟁을 하면 안 되겠죠. 평화적 방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폐기한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통일을 안 하겠다는 아니고 하겠단데 평화통일노선을 폐기했으면 남는 건 무력통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력통일노선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무력통일노선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전환하겠다라고 한 거죠. 했다. 이미. 이거는 위험한데요. 작년부터 대한민국 것들.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쓴 게 그거예요. 완전히 적대국가를 보는 거죠. 이제는 동족 뭐 이런 게 아니고 특수관계도 아니고 적대국이거나 교전당사국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공식화한 거거든요. 그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남쪽에서는 남쪽 체제를 북쪽이 인정했네 뭔네 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죠. 통일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이.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의 신호라고 봤는데 그게 이번에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인식을 갖게 됐냐 하면 북쪽에서 하는 얘기를 이번에 신년사를 들어보면 그겁니다. 70년을 돌이켜봤을 때. 계속 당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바뀌어도. 민주당이 되든 보수 세력이 되든 바뀌는 게 없더라. 그러면서 친미사대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남쪽 정치 세력이.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누기로 공동선언을 하고 미국에게 제동이 걸려서 추진을 효과적으로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만 돼도 북쪽이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에서 4.27을 비롯한 세 번의 회담을 하고 미국이 워킹그룹으로 죄버리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적대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고 후반부터. 그러다 윤석열이 들어서고는 노골 쪽으로 지금 핵전쟁 도발 전쟁 연습까지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이렇게 되자 북에서 70년을 돌아봤을 때 이놈들이 진짜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남쪽 정치 세력이.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못 벗어난다. 결론 내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민주당이 되더라도 협상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표현을 했더라고요. 민주 보수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렇죠. 똑같다는 거죠. 70년간을 돌아봤을 때 미국의 소나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는 우린 미국하고 해결하겠다. 너희는 그냥 꺼져라. 대화 상대로 절대 쳐주지 않고 깔짝대면 힘을 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게 가지는 큰 문제점은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북과 미국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남쪽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물론 윤석열이가 좌초한 거죠. 윤석열이가 결정타를 날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쪽이 진작에 핵무력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 국가 핵무력을 완성해서 미국한테도 매일 협박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도 화성포 18형 훈련 발사를 하면서 워싱턴이 잘못된 결심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싱턴에다 쏘겠다는 얘기잖아요. 화성포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나라인데 남쪽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통일 때문에. 같은 동족이고 화해와 협력을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 여지를 둔 게 있어요. 핵무력 같은 거로 위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남쪽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옛날에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얘기죠. 동족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 너희는 이제 동족도 아니다. 그러니까 적대국가인데 적대적 국가관계 교전 당사국 간의 관계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라는 얘기예요. 비유하자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정치적으로. 그게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전쟁 났잖아요.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처럼 할 거다. 그래서 남한에서 남쪽에서 윤석열이가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오면 전면적인 전쟁으로 핵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번에 한 것 같고요. 그 표현이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나왔죠. 전 영토? 엄마 안 되겠어요. 거기도. 어딘 있으나 똑같아. 땅 끝인데 거기다. 평화만의 답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사소한 도발이라도 쉽게 얘기하면 대사변 이런 표현도 쓰면서 북에서 그걸로 대답할 거다.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우리는 전면전쟁. 그것도 핵무력을 처음부터 쓰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동족이니까 가능하면 대화를 하고 핵무력은 안 쓰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이제는 건드리면 바로 핵무력을 전술핵을 쓰겠죠. 전술핵으로 다 타격하고 남반부 전 영토를 우리가 점령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란 말이죠. 이 얘기를 누구 들으라고 했을까요? 윤석열. 윤석열이 들으면 알아들어요 이걸? 죄송합니다. 미국이네요. 미국이죠. 미국이죠. 미국. 미국한테 한 얘기예요. 윤석열을 이용해서 우리랑 대화가 깔짝거리는 거 안 된다 이게 그 얘기네요. 야 윤석열 앞세워서 혹시 도발 조금 하고 국지전 이런 거 기대하면 어림도 없다. 바로 전면전으로 들어갈 거고 미국 본토로 화성포 날라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마음의 정리를 해라. 미국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한테 경고한 건 뭐냐. 한국 중재자로 더 이상 이용 못한다. 옛날에는 한국을 중재자로 내세워서 협상하면 잠깐 그걸 통해서 미국도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얄전 없다는 거죠. 한국은 중재자로 못 들어오니까 할 얘기 있으면 니네가 직접 하고 항복할 생각이 있으면 직접 와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한테 전쟁 할 건지 항복할 건지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날짝대지 말고 직접 얘기해. 그렇죠. 이번에 이 신년사 내용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결정해라. 빨리. 미국이 계속 적대 행위를 지속하면 우리는 당연히 강경 초강경으로 맞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쟁은 이미 기정사실인데 시작되는 순간 전면적으로 전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문제 보이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한테는 좀 심각하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끌어내려야 되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생각이 없어요. 거기다 신원식은 더 해요. 신원식이 지금 더 해요. 네. 국밥 무장관인데 얘는 윤석열을 더 해요. 윤석열이 경로할 정도야. 네. 신원식은 한술 더 뜨는 놈이에요. 걔는 진짜 전쟁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서 이 라인에서 사고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 바로 용산으로 전술회계 날라올 거라고 봐야 돼요 이제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조치유 후보고 하라고 신원에 가서 부대 방문해가지고 신원식이 좋아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대응해라 이렇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정말정말 높아졌습니다. 네. 정말로 높아졌어요. 그런데 진짜 유례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네. 유례가 없죠. 이런 식으로 통일노선을 변경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남쪽을 이렇게 대화한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래도 여지들은 다 대화의 여지들을 다 열어놨었는데 지금 완전히 다 닫은 거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이 정리 개편한다. 이 말은 그동안 교류 사업을 위해서 남겨놨던 그런 건 이제 안 하겠다. 대화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듣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최선이 외무상이 만나서 정리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군사지휘관들도 31일 날 만나서 전쟁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시작되면 남반부 전영수평정 또 얘기했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미국과 한국이 올해 8월에 핵전쟁 연습을 전제로 한 한미합동훈련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공개했습니다. 이미. 그 작전은 예전과 달리 북에 대한 핵공격을 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걸 그대로 두고 보기에는 썩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을 일단 끌어내려야 뭐가 여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북쪽과 남쪽이 다시 협상을 하자고 요구를 하든 대남 통일운동 통일노선을 좀 다시 평화 쪽도 제거하라고 요구하든 민간 쪽의 그런 접촉이나 이런 거를 북한이 거부한 적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문희컨 목사님이나 당국하면서 풀린 물고가 열린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내려오고 민간 영역에서 조금 더 평화 통일에 대한 얘기들을 나눈다면 가능성이 있나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가능성 없다고 봐야 돼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북쪽에서 거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나온 얘기로는. 그런데 만약에 민간 쪽과 함께 연립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진보세력과 함께 연립정부가 서면 북쪽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민주냐 보수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민주연합정책은 다른 거잖아. 그래서 남쪽이 그러니까 북쪽에서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은 대미자주성이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확인했던 70년 동안 앞으로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벗어날 수 있으려면 남쪽이 적어도 자주정부가 서야 됩니다. 민족자주정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을 끌고 나올 수 있을 정도에. 그런 정도의 상황이 돼야 이게 아마 다시 방향이 바뀌면 바뀌지 만약에 그냥 정권교체가 돼서 민주당이 되었다 그래도 아마 대화 안 할 겁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때 당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말 다음 대선이 정말 중요해지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이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이것도 국민들한테 알겠는데 아직. 네. 그런데 북한이 이제 발표한 것들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발표한 거를 바꾸지 않습니다. 잘. 안 바꿔요. 네. 굉장히 신중하게 언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방향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지금 사상 초유의 가장 강경한 표현이고 그거를 앞으로 노선으로 지금 정리를 한 상황이라면 네. 아. 바꾸기. 당대회에서 결정한 건데 못 바꾸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정말 많은 또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죠. 그 첫 번째는 윤석열이죠. 윤석열을 일단 날려야 되고. 네. 한반도의 운명이 저희한테 달려버렸네요. 네. 어쨌든 저는 이 전원회의 보면서 미국한테 한 경고다 이렇게 좀 인식이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보도들은 다 남쪽을 겨냥해서 이런 걸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여기는 북미관계. 북미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를 핵심으로 북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에서 한 번 더 다시 해소를 해봐야겠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책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그 다음 방송 때 책을 다뤄보는 걸 하겠습니다.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로 다음 시간에 책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리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진지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